안녕하세요 뉴스다시입니다. 이재명의 대북손금 사건 관련해 가지고 핵심 인물 중에 한 명인 이화영이 쌍방울에 김성태가 이재명의 방북비용을 대납을 했다라고 기존의 입장과는 다르게 번복을 해서 이재명과 민주당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이 때문에 민주당이라든가 이화영의 부인 같은 경우에는 이화영이 진술을 번복을 한 것은 검찰 측에서 압박을 가했다는 등 검찰이 조작수사를 하고 있다는 등의 이런 비판을 쏟아내고 여론공세에 들어갔는데요. 그런데 오늘 이화영의 재판이 있었습니다. 오늘 재판에서 이화영이 어떠한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재명의 대북손금 사건 같은 경우에는 향방이 완전히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정치권에서는 이화영의 재판을 주목을 하고 있었는데요. 골때리게도 오늘 재판에서 이화영 부부가 법정에서 거의 부부싸움을 하는 일이 일어나가지고 이 재판이 이재명에게 더 불리하게 돌아가게 되었다라는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을 보면은 먼저 현재 이화영 부부의 상황을 보면은 이 부부의 입장이 완전히 다른 상황입니다. 이화영의 부인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쪽에 편을 들고 있고 현재 이화영이 검찰에게 압박이라든가 회유를 당해서 이재명 대표가 하지도 않은 일을 거짓으로 자백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사실상 민주당의 주장과 완전히 결을 같이 하고 있는데요. 반면에 이화영 같은 경우에는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재명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는 쪽으로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민주당 쪽에서는 이화영이 이재명에게 불리한 직원을 하지 못하도록 여러가지 루트를 통해서 회유를 하고 있다는 얘기가 심심치 않게 들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화영의 재판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화영이 누구의 편인지 확실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오늘 그의 재판은 상당히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화영의 부인이 재판장에서 난동에 가까운 행동을 보여가지고 이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재판에서는 구속 수감이 되어 있는 이화영하고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이 출석을 했는데 이날 이화영은 변호인 없이 혼자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고 그가 오늘 재판에 혼자 출석을 한 것은 어저께 이화영의 부인 A씨가 이화영의 변호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해광 소속 변호인들에 대해서 해임 신고서를 재판부에다가 제출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화영의 부인이 왜 이화영의 변호인들을 해임으로 하려고 했는가 그 이유를 살펴보면 법무법인 해광은 이화영이 지난해의 뇌물이라던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을 때부터 최근까지 이화영의 변호를 담당해 왔고 최근에는 대북손금 사건 관련해 가지고 이화영의 검찰 조사에도 입회하기도 했는데 이때 이화영이 이재명 측에게 불리한 증언을 쏟아낸 것으로 알려져 있고 현재 알려진 바에 따르면 해광 변호인단은 지난 18일 날 재판에서 재판부의 요청을 받고 그동안 이화영 전 부지사는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 방북비용 대답 요청에 대해서 자신은 모르는 일이고 관여하지 않았다라는 입장이었으나 최근 검찰에서 쌍방울에 방북을 한번 추진해 달라라는 말을 했다라고 진술했습니다. 한마디로 이화영이 이재명에게 불리한 쪽으로 입장 변화했다라는 것을 이화영의 변호인단이 인정을 한 것이고 민주당이라던가 이화영의 아내 입장에서는 이 변호인단이 끝까지 이화영에게 이재명과의 관계에 선을 긋고 이재명을 살리는 쪽으로 이 재판을 끌고 가고 싶은데 이 변호인단이 민주당이라던가 이화영의 부인의 생각과는 다르게 최대한 이화영이 양형을 받을 수 있는 쪽으로 이 재판을 끌고 가려고 하니까 이 변호인단의 모가지를 날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화영보다는 이재명을 살리는 쪽으로 변호해줄 수 있는 그런 변호인단으로 물갈이를 하려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날 이화영은 아내의 주장에 반대했는데 오늘 법정에서 이화영은 집사람이 오해가 있는 것 같다면서 변호사 해임은 자신의 의사가 아니라고 이야기했고 자신이 수감 중이어가지고 자세한 내용을 몰랐는데 판사님께 죄송하다면서 해광 변호인단의 도움을 계속해서 받고 싶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화영의 해당 발언은 사실상 이화영의 부인이라던가 민주당 쪽하고는 선을 긋겠다라는 이야기인 것이며 이화영은 앞으로 이재명보다는 본인이 먼저 살겠다라고 지금 선언한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부터 재밌는 일이 일어나는데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와 같은 발언을 하니까 아내 A씨가 흥분해가지고 방청석에서 일어나서 이화영을 향해 당신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소리를 질렀고 이화영의 변호인이 본인 의사와 반대되는 변론을 하기 때문에 자신이 해임을 시킨 것이라고 주장을 했으며 또 이화영의 부인은 지금 변호사에게 놀아놨다라고 할 정도로 화가 난다면서 이화영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보고한 적이 없다라고 분명히 밝혔는데 변호인이 의견서를 내가지고 해임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는데요. 그러면서 아내 A씨는 이화영은 구치소 안에서 상황을 모르고 있다면서 자기가 얼마나 검찰에 회유를 당하고 있는지 모른다, 답답하다, 정신 차리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또 아내 A씨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화영 재판이냐 이재명 재판이냐 왜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라고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했고 처음부터 아니라고 했으면서 왜 이제 와가지고 번복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으며 또 만약에 당신이 그러한 판단을 하면 가족으로 해줄 수 있는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기하고 싶다라고 이야기했고 당신 혼자 알아서 재판을 치르고 어떠한 도움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화영 부인의 말을 듣고 있으면은 이거는 이화영의 부인이 아니라 이재명이 빙의를 해가지고 저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재명의 입장을 대변을 하고 있고 이화영 부인의 워딩을 살펴보면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수위를 높여가지고 거의 협박에 가까운 발언을 하면서 이재명과 민주당의 입장에 맞춰가지고 증언을 할 것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죠. 그리고 당시의 상황은 이화영이 알면 더 잘 알지 이화영의 부인이 더 잘 알겠습니까? 경기 부지사였던 사람은 이화영이고 당시의 현장에 있었던 사람도 이화영인데 당연히 이화영이 더 잘 아는데 왜 이화영의 부인이 당신이 잘 알지도 못한 얘기를 하고 있다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인가 어이가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화영 부인의 태도를 보면은 아마 둘 중에 하나가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현재 재판에서 이화영이 이재명과 선을 그으면서 자기가 다 뒤집어 쓰는 그런 증언을 할 경우에는 이화영이 완전히 나락으로 가는 것인데 이화영의 부인은 남편의 상황은 상관없이 이재명만 살리면 된다라는 식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화영하고 부인의 사이가 상당히 안 좋아서 남편이 나락을 가든지 말든지 신경을 안 쓰는 것이거나 아니면은 민주당하고 무슨 딜이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지금 뭐 와이프의 태도를 보니까 남편한테 보험 들어놓고 절벽에서 막 미는 것 같잖아. 하여튼 뭐 법 쪽에서는 오늘 재판정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 이거는 사실상 아내 A씨하고 이화영 전 부지사 입장이 어긋나기 시작한 것이라고 보고 있으며 또 이화영 전 부지사가 아내의 변호인단 해임 조치를 법정에서 거부한 것은 이화영 쪽에서 아내의 입장과는 다르게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을 또 번복하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해석을 할 수 있고 이것은 당연히 이재명 대표하고 민주당에게는 불리하게 작용될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하여튼 뭐 이화영의 부인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노골적으로 민주당의 입장을 대변을 했었고 민주당에다가 탄원사까지 보내면서 검찰을 공격을 하고 이화영이 민주당에 유려한 입장을 낼 수 있도록 민주당과 함께 회유를 하고 있다는 얘기가 여기저기서 들렸는데 오늘 법정에서 보여준 모습을 보니까 아마도 그러한 추측들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며 오늘 법정에서 보여준 이화영 전 부지사의 모습을 보니 앞으로 이재명은 더욱더 궁지에 몰릴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오늘 이화영의 부인이 법정에서 필요 이상으로 흥분을 함으로써 이재명의 대북손금 사건 물타기를 하려는 민주당의 전략이 상당 부분 드러난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